아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? 나 이준 줄 알고 서랍했잖아 이거 먹고 다 잊어 아휴 이 주정병이가 여기 산다고? 집이 월세고 차도 렌트면 아 망하는 건데 도박 한번 하자 뭐야 이게? 저 23살이랬는데 깔끔하게 초봄이니까 깔끔하게 삼촌으로 가자 잠을 설칠 정도로 생각나면 그건 사람 아닐까요? 어디 갔는데? 뭐야 이 아저씨? 이 아저씨가 뭐야 아빠라고 해야지 난 짐 쓰라고 해 뭐야 집이랑 모든 지산이 다 짐 쓸 거야? 네? 점심 꼭 찡겨먹고 지지야 많이 힘들지? 아 그 지지야 수관 좀 줄래?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의 알몸을 보게 되었다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아줌마하고는 말고 아줌마하고는 말고 아니 그게 저 그게 아닌데 아니 그게 저 그게 아닌데